전국에서 인구 절벽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이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는 줄고 고령화로 사망자는 급격하게 늦는 데다 그나마 있는 인구마저도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북의 누적 출생아 수는 12,048명. 1년 전보다 10.9%, 1,5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구는 1만 535명으로 1년 전보다 14.3%가 줄어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선 2만 824명이 사망해 1년 전보다 사망자 수가 5.8%,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사망자 수 증가폭이 컸습니다. 대구도 사망자 수가 1만 3,234명으로 1년 전보다 5.5%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수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경북은 지난해 11월 기준 출생아 대비 사망자가 8000명 이상 더 많아 인구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인구도 수도권 등지로 빠져나가는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으로 들어온 인구는 31만 8000명, 밖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33만 5000명. 지난 1년 동안 인구의 0.6%, 1만 7000명이 외부로 빠져나간 겁니다. 정부는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권역별 거점 도시 육성, 지자체 내 압축 도시화 같은 지방소멸 대응책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